예상했던 것보다도 압승이네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0월에 실시됐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소위 미국 대선에서의 선거 공정성 훼손 문제가 이번에도 또 재현되면 어떨까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트럼프 압승 대승 완전히 대승이네요. 현재 기준으로 한 310석 정도까지 따겠네요. 270석이 과반수지 않습니까? 경합주 7군데 모두 다 승내네요. 북부의 러스트벨트인 미시간,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모두 압권했고 동남부 쪽에 있는 선벨트인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에 압승했고 그 다음에 서남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네바다 전부 다 압승을 했네요. 이번에는 경제문제 그리고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심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려면 상하원이 뒷받침 대줘야 되는데 공화당의 상원, 하원이 다 과반수를 넘어뜯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된 겁니다. 강한 미국, 강한 달러, 한미관계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클 걸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압승이네요. 진짜 압승인데 일단 미국 선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일단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더 힐, 미국의 의회 전문자, 전문진 더 힐이 예상한 겁니다. 301석 대 226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사선이 쳐져 있는 애리조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가 11개의 석입니다. 잘하면 트럼프 후보가 잘하면 아니고 거의 312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완전히 대승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거죠. 지금 여기 점수는 개표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상원은 가장 최신 자름이다. 이게 52석, 과반수가 51석이니까 다수당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하원도 여러분들 미국의 상원은 6년제입니다. 권력이 막강하죠, 상원위원들이. 하원은 이번에 한국계 상원위원이 한 명 나왔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명입니다. 임기가 2년, 하원도 무난하게 공화당이 가반수의 석 218석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의 전국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트럼프 후보가 두 번의 암살 시도를 딛고 두 번의 탄핵 시도, 민형사 여러분들 그런 소송들 그런 걸 다 듣고 정말 의지의 미국인이나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건데 일단 이제 오늘 좀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국내 언론들이 어떻게 조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톱 뉴스입니다. 4년 만에 다시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시작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시작하겠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국 우선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국인들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시작하겠다. 우선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이든 안보든 간에 무임성차, 프리라이드를 허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 가격 지불하고 누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트럼프, 위대한 승리, 미국 진정한 황금시대에 열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자기 권력이 되겠네요. 벤스, 인도계 미국인인 부인, 큰아들이죠. 한국 문제를 소상에 알고 있는 사람이죠, 큰아들이. 한국의 선거 문제를. 어떻든 간에 참 의지가 대단한 분이다. 달변이고 미국의 우선주의를 시작하겠다. 우선주의라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게 되면 무임성차, 공짜 점심을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무역이든 안보든 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뉴저지에서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이 나온 앤디 김. 상원의원은 6년제입니다. 6년제고 상원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이 한국계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하원은 몇 분 계시잖아요. 하원의 이제 김창조은 의원 같은 경우에 하원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풀베팅을 했는데 굉장히 중책을 맡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참 이제 이게 이제 한 동아일보가 다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만에 다시 트럼프 시대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 영어 표현으로 픽스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문제를 고치다.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1석, 312석까지 애리조나까지 합치면 312석까지 여러분들 가질 것 같고 그냥 뭐 한국인들은 또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도널 트럼프 후보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서 주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거래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고 재임 기간 중간에 국회에서 행한 그런 연설은 압권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상당히 잘 압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비즈니스 관계 여의도에 또 트럼프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든 간에 무임 승차는 허용 안 하겠다는 것이 도널 트럼프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삶의 철학인 겁니다. 공짜 점심 없다 이거니까 그냥 돈 지불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잘해야겠죠. 돈을 좀 적게 지불하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모든 문제 참 미국의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 이름대로 국경관리를 그렇게 허술히 하는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의 선택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이렇게 포기받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의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서 미국을 들어오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트럼프 후보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미국 문제를 볼 때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야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암살 시도가 있었고 어떻든 이분도 대단하시네요. 넨소 펠로시, 넨시 펠로시 20선을 성공했네요. 20선이면 직업이 그냥 하원의원이네요. 2년에 20선이니까 40년을 한 거네요. 아무튼 간에 참 압승을 한 겁니다. 압승을. 여기에 이제 와신톤, 오레곤,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멕시코, 콜로라도 여기만 민주당 텃밭이네요. 일리노이, 여기가 어딘지 이런 동부 해안들하고 엘리트들이 대개 이제 민주당을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차후로 아무튼 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큰 일을 한 거죠. 사업가다운 면모가 있네요. 한 천억 이상 썼을 거예요 이번에 돈을. 아무튼 간에 이 해리스는 와신톤 DC에 있는 모교인 모교인 연설을 취소했는데 일단 뭐 그릇이 대통령 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죠. 한 40% 얻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인 입장에서 항상 보게 되면 상황 판단을 오판을 하지 않고 한국의 언론이나 일부 유튜브가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계속 강조했던 것은 한국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실수하는 거죠. 한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심이 개입되니까 그렇게 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무역정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관되게 트럼프를 이해할 때는 사업가 출신이고 무임성차 공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의 톱뉴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의 우선주의 이번에는 정치를 잘하겠죠. 한 4년 정도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륜도 좀 있어야 되고 폐기도 필요하지만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 경험 그리고 이제 재야에 있었던 경험들이 그냥 합쳐가지고 트럼프 4년은 여한없이 안 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어쨌든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all or nothing이죠. 전부 가지거나 아무것도 갖지 않거나 이렇게 되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큰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이 좀 안정적이고 강해야 전쟁 같은 거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헤리스를 지지했던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반도도 좀 안정되고 대만 해역도 안정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리고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선거 공정성이 그렇게 훼손이 됐는데 그걸 복원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보게 되면 그건 현대사를 통해서 항상 미국에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는 유연성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표현한 걸 들었는데 이번도 그렇게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칸신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큰 대규모의 불상사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이런 보면 논평하는 사람들도 사심을 안 가지게 되면 문제가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심을 가리니까 말을 곡해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왜곡을 하는 겁니다 사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러면 겁난 겁니다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회사 사장이 되든 간에 사심을 내려놓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실수가 발생 안 하는 거죠 공화당 상원 탈환 하원도 탈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정운영에 이런 힘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자기보다 부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배가 훨씬 더 세월을 많이 가진 거지 않습니까 세월을 많이 가졌으니까 일론 머스크의 능력을 충분하게 인정하는 거죠 서로가 궁합이 맞았던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천억 이상 정도를 선거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장기적인 꿈을 위해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업가 같아요 돈의 냄새도 잘 맞지만 베팅하는 능력도 크고 실행력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드는 걸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좋든 싫든 호감을 갖든 비호감을 갖든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세계의 중심이니까 거기서 리더십이 안정적이어야 그래야 이런 세상이 좀 조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그렇게 허약하거나 좀 이렇게 건강상에 늙으면 힘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금시대를 열겠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크게 정치적인 판단을 잘한 사람은 로버트 케네디의 장남인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후보가 자주 케네디 주니어를 인용하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정치 명문가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아일랜드계 카돌릭 후손들이 그냥 영원한 민주당 맨인데 그게 박차를 가고 트럼프에게 베팅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기업 매수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날드 트럼프 후반께 베팅을 풀 베팅을 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경합주 7군데를 모두 다 완패를 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 픽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남부 국경 문제부터 픽스할 것이고 그 다음 미국의 역사 왜곡 문제부터 픽스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쟁을 픽스할 것이고 이렇게 픽스해 나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타임스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뉴욕타임스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미국 트럼프의 미국인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미국인의 미국이 된 거죠 정상적인 미국에 아니 학교에서 성전환자를 뭐죠 그냥 뭐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미국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미국 이야기지만 남부 국경을 통해서 전 세계 밀입국자가 여러분들을 미국을 들어오면 다 후대하는 그런 미국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통해가지고 중국 난민들이 뭐죠 하루에 수천명 수만 명씩 들어오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학교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옹호하고 여러분들 화장실을 남녀가 같이 쓰게 만들고 하면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트럼프의 아메리카가 아니고 에브리지 아메리카는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이만큼 기분이 나쁜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여러분 딱 그게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이 미국에 대한 엘리트의 비전을 거부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부와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에 미국의 엘리트리 만들어가려고 하는 미국에 대한 비전을 미국의 대중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반대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비전이 공동화장실 사용하고 성소수자 옹호하고 성전환자 여러분들 뭐죠 촉구하고 불법 이민자 받아들인 게 그게 미국의 비전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신문을 계속 보니까 그냥 뉴욕타임스 보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의 그냥 딸기인지 그냥 딸딸기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식하고 지혜라는 건 다른 거니까 지혜랑성 균형을 잡는 능력이 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엘리트들의 이런 비전을 얼마나 오만방지한 표현입니까 뉴욕타임스를 여러분들 즐겨 읽는 그런 엘리트들의 비전에 감히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 형관들의 시각이네요 아무튼 참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312석까지 담았다 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힐의 가장 최신 의석수입니다 애리조나가 11석입니다 11석이니까 현재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은 301석 이미 딴 거 그다음에 여기에 회색 부분이 남은 거죠 그다음에 헤리스는 226석 2016년 힐러리 후보가 패배했던 것처럼 완전히 완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패배한 겁니다 경합주 전부에 대해서 전패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현명하게 선택한 거죠 여기 이제 아직 여러분들 애리조나만 남았습니다 11석이 이 애리조나도 2020년 선거에 애리조나의 주도가 피닉스지 않습니까 한참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가는 곳이죠 피닉스가 포함된 카운티가 마리코파 카운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기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 아트란트 시티가 이름 들어 있는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미국은 유연한 체제 성격 때문에 도널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주정부로 하여금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만드는데 많이 기여할 겁니다 이번에도 일부 주에서 그렇게 선거제도를 고쳤고 고칠고 하는 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상하원도 공화당이 굉장히 큰 폭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내 신문만 보지 말고 해외 외신들이 여러분들 미국 선거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좀 오래된 겁니다 시간이 지금의 이제 301석인데 277석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일찍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is elected 선출되었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더 무모합니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해 가지고 한 번 띄고 다음에 여러분들 나와 가지고 한 게 한 분밖에 없대요 대통령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강한 달러 경제도 잘 하겠죠 경험도 많고 본인이 사업가니까 아무튼 간에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솜버 페이스드라는 표현이 슬픈 듯한 그런 얼굴 이런 뜻이죠 슬픈 듯한 얼굴에 해리스 지지자들이 기적을 기도한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아무튼 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표현한 것이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풀 베팅한 것 승부를 건 것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이 다시 미국의 상원에 대한 그런 통제권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특히 이민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이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민정책 가운데서도 선거가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 처격으로부터 코멘트를 못 받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그런 통제정책 외에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미국에 들어오는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자격제도도 개선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코멘트를 안 했죠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비교적 조금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류 언론이니까 이제 이게 와신돈 포스트입니다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인 베이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와신돈 포스트 아주 대놓고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악마로 만드는 데 기여한 그런 거죠 트럼프가 승리했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은 301석 277석을 받았을 때 워신돈 포스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네바다는 거의 마쳤고 지금 미시간도 거의 마쳤고 애리조나만 여러분들 지금 아마 개표가 조금 많이 찢어져야 된 모양이니까 어쨌든 간에 석권한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위스칸신 펜실베니아 미시간노스 캘로라이나 조지아 에리조나 네바다 스윙스테이트 경합주에서 그냥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죠 참 대단한 그런 선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가장 여러분들 트럼프를 그냥 트럼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도전하는 게 힐러리 후보가 있었고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도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헤리스 후보가 여성들의 두 번의 여러분들 시도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이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이기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대놓고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넘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뉴욕타임스입니다 트럼프가 폭풍을 몰고 돌아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트럼프의 승리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입장에서 그런 거죠 뉴욕타임스 입장에서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못되고 뉴욕타임스는 정말 다른 내용들은 뛰어나니까 많은 엘리트들이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지켜야 될 가장 고요한 기능 사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다 그런 신문의 가장 고요한 기능을 저버린 신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비전을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오만 방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트들이 다 정신이 나간 거죠 남녀가 같은 화장실을 쓰게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야 이야기예요 캘리포니아 지름 공립교육을 보시기 바랍니다 퀴어 축제한다 이러면 초등학생까지 뭐죠 축제에 동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키워보거나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 성정체성이 어릴 때 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다 뒤엎으려고 하니까 말이 되냐고요 국경을 통해서 중국인 인도인 러시아인 5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여러분들 싫어가지고 시카고 호텔에 보내주고 뉴욕에 호텔에 보내주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럼프의 아메리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4년 재임할 때 상식 있는 미국인의 아메리카가 된 거죠 어떻든 간에 뉴욕타임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분이 나쁜 마음입니다 어떤 간에 뉴욕타임스 이렇게 선거 계산은 굉장히 잘 돼 있네요 미국은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겁니다 강한 지도자 체계의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어차피 이런 권력이란 것은 진공상태에서는 무정부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국이 아니지만 제국처럼 역할하는 국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허약하니까 전쟁이 곳곳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스트롱맨을 고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벤서 힐러리의 이야기 영화도 되고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자기 지도자죠 제이디 벤선 트럼프의 메가 후계자 미국인의 가장 젊은 부통령이 될 것이다 리차드 닉슨이 39에 아마 부통령이 됐을 겁니다 39살에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39살 미국이란 나라가 흑인도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유색인 정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39살짜리도 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이디 벤서 제이디 벤서는 스토리가 있죠 지도자가 되려면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죠 아팔라치아의 탕광촌에서 마약에 찌든 곳에서 입신해 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는 군대 자원에서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예일법대를 나오고 그렇게 했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가장 젊은 그러니까 참 트럼프가 잘한 거죠 이렇게 후계자를 이렇게 씩씩하고 젊은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정치적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데 이제 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전국 지명도도 있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엑서 트위터를 인수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트위터가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전에서 안 밀렸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귀쟁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을 갸우뚱했거든요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난해 창업한 xai의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런 천문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면 대중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 테스트를 받겠죠 그리고 또 미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검증을 하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보셨지만 얼른 뚱땅 대통령 못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검증 과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든 간에 참 도널 트럼프 후보가 후계자도 잘 선택 안 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했고 상원을 탈환했고 이제 트럼프가 여러분들 당선된 소식이 여러분들 전해지니까 오늘 스탁마켓도 굉장히 괜찮았죠 주식시장도 굉장히 괜찮았고 여기 이제 뉴욕타임스가 잘했네요 앤디 김이 뉴저지에서 한국계 미국으로 첫 상원위원이 됐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를 보시고 그 다음 미국의 보수적인 아주 드문 귀한 언론 매체인 팍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지지자들입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선거를 축하하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가 발표된 얼마 후에 이렇게 열렬하게 트럼프를 카리스마가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가운동 특히 도널 트럼프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미국이 국경 남부 문제라든지 성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미국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더 열렬하게 절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당활동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50개의 그런 나라로 구성된 합중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많은 주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거제도를 많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큰 불상사 없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도움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째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더라도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그걸 덮고 나가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한 번 총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정리 선거가 여러분들 방송하기 전에 한 시간 전까지 자료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 자료는 종합정리는 312석까지 아마 이게 이제 힐 힐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31분 831분입니다 이게 보시면 힐이라는 잡지가 286석 가장 빨리 나오네요 힐이라는 의 잡지가 286석이었는데 방송하기 바로 전에 1시 42분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1시 42분 기준하면 301석을 받은 겁니다 미국이 301석을 그리고 애리조나 11석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11석을 포함하게 되면 아마도 한 312석까지 받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김경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원도 과반수 51석을 넘어섰고 하원도 218석에 가까워 가니까 정말 도널 트럼프 후보는 제2기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이 구상했던 그런 많은 제도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럼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경합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합주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미시간입니다 히더힐의 선거 방송에서도 미시간은 일관되게 해리수보가 이겼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승부 막판에 많이 잡았지만 여기서 이기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봤는데 미시간주에서 95% 정도 여러분들 개표가 마친 시점에서 49.7% 대 48.3%입니다 지난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디트로이트에서 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이 미시간은 이 디트로이트 인근의 광역도시권에서는 민주당 지지대가 많지만 나머지 카운티들은 이 작은 거가 다 하나하나 카운티거든요 이런 데서는 공화당 지지도가 많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1.4%를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가 봐요 미시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격전지가 위스칸신이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 위스칸신 위스칸신도 1.1% 정도로 앞선 겁니다 예론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 트럼프 후보가 앞섰는데 한 1% 2% 정도 그대로 여러분들 선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밀버키라든지 메디슨 같은 데는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이지만 나머지 카운티들은 공화당 지지도가 많은 겁니다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미시간과 위스칸신에서도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다 전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를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차이가 난 겁니다 3%를 앞섰던 겁니다 이 펜실베니아도 이런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하고 피처버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 도시권에서만 민주당 지지도가 많지 나머지 여러분들 펜실베니아도 펜실베니아는 늙거든요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공화당이 이기는 거죠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화당 지지세가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에서 이렇게 미시간, 위스칸신, 펜실베니아에서 이런 분들 다 해리스 후보가 전폐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게 애리조나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실시됐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특히 마리코파 카운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소송도 계속 진행됐고 여기 보시면 피닉스, 가장 아래쪽에 멕시코 적견쟁의 투싼이라는 데가 두 번째 도시인 거죠 애리조나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2대 47% 지금 현재 개표 현황이 63%니까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존 맥케인 후보가 여기에서 상원위원했던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1대 47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네바다가 50대 50이었거든요 극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의석수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9월 31일, 10월 31일 선거가 임박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거죠 라스베가스 인근의 헌더슨이라는 도시에 주류업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버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리스 리코어 스토아 브랜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리스 리코어 스토아 그분이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리 리 패밀리 포럼 큰 여러분들 대형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게 이제 본인 성의 리시니까 리 패밀리 리 패밀리란 패밀리란 용어를 붙인 경우는 처음 봤는데 리 패밀리 포럼이라는 그런 이름을 단 대형 여러분들 전시실이자 집회실이죠 거기에 10월 30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와가지고 표 달라고 호소한 그런 행사를 한 곳이죠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는 민주당 이쪽 지역은 민주당 쇠가 강하네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얼마 안 사니까 여기도 51대 47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지지도가 트럼프 후보는 이기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 이게 조지아입니다 2020년도 10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던 데가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입니다 아마 아트란스 여러분들 주도에 아마 주도가 속한 데가 풀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또 51대 49 2% 앞선 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아트란타 아트란타 여기 주변에 아마 풀턴일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을스 캘로라이나 51대 48 노을스 캘로라이나 찰로떼 이름이 예쁘네요 대도시 인근들은 대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죠 완전히 압승을 한 겁니다 정말 트럼프 보는 참 강한 사람 같아요 대중연설할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자료들이 들어있는지 물론 주류 언론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지 엄청난 거죠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참 잘 된 일입니다 허약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선거를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미국인의 선택이 트럼프 압승을 가져온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상 밖으로 전부 다 그냥 7개 경합주에서 다 승리했느냐 이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마지막까지 신혜리 생보를 계속하고 저는 뭐 들어가서 들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실방송하실 때 이렇게 남긴 댓글을 보게 되면 많은 유튜브들이 해리스 당선을 예상하고 그리고 또 당선을 예상함과 동시에 당연히 해리스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한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방송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논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논평자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심이 개입되는 겁니다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을 실수하게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책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선택의 대상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선거를 봐야 좀 정확한 판세 분석이 가능했느냐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인의 입장에 서서 미국 선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미국인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대부분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인의 시각에서 미국이 선거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판이 생긴 거죠 이런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이런 선거는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밀입국자 문제를 국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그 불법 이민자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가 여러분들 유입되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했지만 동시에 대개 미국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흑인 남성분들하고 라틴계 남성분들이 크게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흑인 남성들과 라틴계 남성들이 이번에 2020년 바이든에 던졌던 포바다 훨씬 더 적은 표를 해리스와 함께 던진 겁니다 남부 국경 문제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국민들이 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EU야 를 불문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독일의 공영방송 DW가 나누진 미국이라는 그런 아주 잘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 방송을 며칠 전에 했더군요 거기 보니까 남부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노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너무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좀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보통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행보가 전통적인 민주당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겁니다 혹자는 극좌 방향으로 미국의 민주당이 달려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게 좀 표현이 강하니까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하고 다른 미국의 민주당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치우친 것 중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성정체성 문제를 너무나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태어날 때 당신들 봐라 해리수부는 여러분들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바빠 가지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손자 손자를 키울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손자 손자가 어떻게 키우는 걸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손자가 손자하고 손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자는 애교도 많고 귀염도 많고 손자 손자가 다르 그게 성정체성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로 금세 바꿀 수 있고 여자가 남자로 금세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다 그분들을 성소수자니까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절대 그분들을 다른 성적 정체성이 다른 분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그거를 뭐죠 격려하거나 그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아니 남녀가 유별한데 아니 화장실을 같이 만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차별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써라 이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무 좌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은 정치적 견해를 필요가 안 했지만 너무나 그런 부분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이름 공립교육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 엄마나 아버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계속 그런 교육을 강화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 없고 남자는 여자도 될 수 있고 원하면 여자는 남자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열받은 사람이 넘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창조질서에 완전히 위반되지 않습니까 창조질서에 너무 나가버린 겁니다 해리 수부의 남편 되는 여러분들 유명한 변호사도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뭐 동성애자 어느 유명인 하고 울러다니면서 시장도 가고 한국에 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뭡니까 본인이 동성을 객하게 여러분들 옹호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패배한 것은 해리 수부 자체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 안 오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표현했던 것처럼 콘텐츠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한 사람의 콘텐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대중연설을 하거나 식견 다양한 분야에 본인의 뚜렷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기자들하고 적흥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기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지도자가 제가 적흥 인터뷰를 할 수 없고 항상 여러분들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발언을 할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거의 적흥 인터뷰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번에 끝까지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음모론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2020년 10월 달에 실시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네바다 주의 클라크 카운티 전부 다 여러분들 유권자가 많은 대도시 인근 대도시를 포함한 그런 선거구지 않습니까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 지금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편실변이야 미시간 위스칸신 전부가 다 여러분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너무나 우려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안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주정부가 여러분들 선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노력해가 조금씩 고친 데가 많더구먼요 선거 제도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요인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한 거죠 요약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에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맡으면 미국이 많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들 표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미국 문제를 한국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 거냐 앞에서 트럼프의 트럼프는 한국을 잘 압니다 사업차 자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우그룹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여러분들 첫 건들도 한국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나 여론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틀은 무임성차가 더 이상 허용돼서 안 된다 이야기죠 각 국가가 자기 몫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무임성차 이른바 프리라이더 공짜 점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런 시각이 트럼프 후보하고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군사 안보 정책의 가장 큰 기조는 더 이상 무임성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도움을 받거나 미국의 안전판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맹국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보상에서 문제뿐만 아니고 무역에서도 무임성차가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집서법이니 그런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천억 정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건 크게 손을 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아니 물건을 팔 수 있는 큰 시장에 와서 자기들이 공장을 지어야 되지 왜 우리가 돈까지 주냐 그런 시각을 뚜렷하게 필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분담금을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1992년부터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1992년부터 94년부터 내기 시작했는지 이제 이게 2020년 1조 389억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그런데 뭐 이 정액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정액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증가율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1991년까지는 전혀 비용을 안 치렀던 겁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상하하는 비용을 치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하게 된 거죠 이 칩수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축소들은 폐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폐지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조금을 계산하고 미국에 공장 짓는 계획을 세웠던 그런 기업들은 좀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죠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한국에서 선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트럼프에 이번에 입각할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소상해합니다 한국 정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박주연 변호사가 올해 7월 달에 한국을 방문한 두 명의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분들 그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자 한국의 그 어떤 정치보다도 그분들이 더 한국의 선거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첫째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그 선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이런 선거 제도를 고쳐라 말야 하는 것은 그런 내정 간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본인들이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그런 문제 개입할 그런 의지나 의도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자기 나라에 선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그걸 어느 나라에 가서 뭡니까 금국하고 80년이 된 나라가 우리 선거 문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거 문제를 픽스 이번에 적극연설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표현했던 영어 표현 픽스드 프로그램 문제를 여러분들 고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의 지도청들이 누가 한국의 다수의 여러분 국민들이 그런데 누가 누구를 도우겠습니까 한국적 여러분들 관점을 갖거나 한국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미국 사람들의 이런 의식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뭉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일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전혀 안 가지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러면 한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면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노력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선거 문제를 어떻게 고칩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류 언론들의 대선입니다 참 여러분 창피했지 않습니까 선거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전까지 뉴욕타임스와 거짓말을 하고 그걸 한겨레신문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해리스 오차범인의 우위 신뢰도 이 뉴욕타임스 마지막 조사결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뻐짝 이러면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인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한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이 주구장창 해리스가 민주당 대표로 발표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해리스 우세에 계속 보도를 하더니 참 꼴이 좋습니다 아침까지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더니 당선자가 발표되니까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이런 언론사를 우리가 믿고 참 수준 미달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라이팅 돼도 안 되고 이렇게 언론사 이름 놀아났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가지고 주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주류 언론들의 성향은 바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거짓말을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언론들이나 한국의 언론들이 마찬가지인 거죠 반성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글을 한 분이 남기셨는데 주류 언론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을 내보내는 프로포겐다일 뿐입니다 모든 세상에 이런 조직이나 단체랑은 고유 기능이 있게 마련이고 그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정의가 구현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간에 사실을 여러분들 알리고 판단을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언론의 고유 기능인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제 넘게 여러분들 언론들이 본인들이 설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프로포겐다나 선전선동하는 것이 언론의 고유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워싱턴포스터가 그렇고 CNN이 그렇고 조선일보가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무슨 우월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뭡니까 계속해서 뭐죠 거짓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논평자로서 옳은 것 반듯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때렸다 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사실을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을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압도적인 승리로 조작을 제대로 못하게 막은 것 같고 거기에 준비부터 남다른 엄청난 수의 선거인단 선거감시단과 변호사군단을 경합주에 파견해가지고 사전에 다 막았던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경합주에 선거전문 변호사들을 대거여름 투입해가지고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펜실베니아 랑카스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이러면 인용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위협을 줬겠죠 이렇게 이런 걸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트럼프 후보를 무슨 지지하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미국을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겁니다 미국 사회가 한쪽으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도널 트럼프 후보를 이상한 사람을 몰고 갔던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언론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본바와 같이 거짓말을 계속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